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누구 하나 무당이 나와야 된다 이 집 그래서 그거 저도 누르고 저는 힘들어도 참을성이 많으니까 그냥 어떻게 내가 힘들어도 참을 눌러서 참는데 애들한테까지 암 내려가게 하려고 내가 나름대로 그냥 앉아서 하나님이 됐든 마리아가 됐든 누가 됐든 그냥 한 사람 붙들고 내가 이제 친근감이 가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됐든 간접무살님이 됐든 마리아님이 됐든 그걸 붙들고 그냥 이제 다 부르면서 이제 그분들을 다 부르면서 어쨌든 바람 재워주세요 잠 재워주세요 뭐 그냥 그러고 그냥 마음속으로 빌고 엄마가 신을 더 불러드리는 거는 생각 안하고 아 그게 불러드리는 거야 그런 행동 때문에 신을 불러드리는 게 아니라 신은 어디 가질 않아요 자 내 부모님이 무당이었다 그제 근데 엄마가 내림이 되는데 대물림이 되고 있는데 엄마가 억지로 눌리고 꺾어버렸어 그거를 꺾는다고 해서 신이 꺾는다고 해서 꺾이고 가라앉는다고 가지는 게 신이야 엄마 그 무슨 벌을 어떻게 받아야지 엄마가 엄마 눈에서 피눈물이 얼마나 나야지 엄마가 그 속에 내가 무릎을 꿇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쫓아갈래 응? 누구 하나 죽여가지고 신이 엄마 내 새끼들 죽이지는 않아요 네 절대 죽이지는 않아요 피 말려요 엄마 속을 타들어가게 해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아픈 구석이 없어 병원을 가면 병명이 없어 그게 신병이 아니고 뭐야 그걸로 내가 억지로 눌리고 살았어 엄마 나이 들어서 무슨 무당을 하겠어 엄마가 지금 그지? 근데 그게 이제 자식들한테 넘실거리고 계속 왔다갔다 하는데 엄마는 끝까지 모른 척을 해 누구 하나 나자빠져가지고 엄마 중이 산이 되고 내가 피가 마를 정도로 돈이 마르고 몸이 아프고 그렇게까지 바닥까지 가야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무릎 꿇을 거야? 아니거든 엄마 신은요 있는 듯 없는 듯 계셔요 이 집에 신이 너무 유궁해요 응? 내가 봤을 땐 엄마 셋째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거는 지금 그쪽에 지금 바람이 많이 불었고 그지? 엄마 내 새끼가 내가 품 안에 있는 새끼지만 지금은 내가 현실에서 품 안에 걷어서 지금 키우고 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품 안에 자식이고 내보낼 자들은 내보내고 이 넘실거리는 바람 잠재우세요 엄마가 신을 내려가지고 잘 물리던 할머니 할아버지인 것 같은데 두 분이 다 무당이었어? 네 엄마 아버지 다 같이 같이 일 다니고 같이 하고 근데 엄마가 되게 좀 엄청 엄격하고 깔끔하고 정결하고 지저분한 꼴을 못 보고 항상 장독대에서 거기서 또 구장치면서 기도하고 법당에서도 하고 뭐가 됐든 좀 열심히 하셨던 것 같아요 뭐가 됐든 신을 봤든 안 봤든 그거는 엄마 얘네들한테 내려온 이상 그리고 엄마한테 엄마도 있고 딸내미들도 있지만 뭔가 재차 확인이 들어가야 돼요 여기는 신이 내려올 건지 안 내려올 건지 이렇게 이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어 줄 건지 그거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여쭤보세요 엄마 집에 신명님께 그 답은 그쪽에서 준대 선생님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만약에 이제 제가 솔직히 화경 같은 거는 보여요 그냥 이렇게 눈만 감으면 화경 같은 거는 많이 이제 보이는데 그거를 내가 그냥 솔직히 무시하고 그냥 아 뭐 엄마 아버지가 했으니까 그냥 보여주시나 보다 그냥 이러고 그냥 넘어가거든 있는데 만약에 애들한테 대물림을 안 할 것 같으면 엄마가 안다고? 내가 그냥 뭐 저기 뭐 이렇게 선생님들처럼 그렇게 불리는 게 아니고 엄마가 무당이 하고 싶은 거야? 아니 아니 그냥 기도만 앉아서 기도만 하면 밑으로 안 내려갈라? 그것 또한 그것 또한 그것 또한 그것 또한 그것 또한 엄마 집에 신명님께 물어보래 나한테 뭐 안다고 물으러 왔어 그럼 제가 어떻게 뭔지도 모르는데 너 어디다 대고 물어봐 그러니까 이제 무당집에 들어서서 물어보는 건 이제 길을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진짜로 굿이 필요해요 엄마 굿을 하라 할까봐 겁을 내고 그냥 묻고 싶어서 왔어 삐죽거리고 근데 중요한 건 엄마 그건 어떠한 행위가 필요한 거거든 어떠한 행위가 필요한 거니까 그건 조금 재차 확인을 하고 들어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엄마가 엄마도 신이 있고 딸내미들 자 모든 사람들은 다 신이 있어요 나를 지켜주는 신이 있듯이 그리고 내 조상신들이 계실 거고 그죠? 근데 엄마 몸주 그러니까 나를 지켜주는 수호신이라고 설명을 할게 그 수호신이 나도 하고 싶은데 하는 그게 있다고 그래서 신 주경이 난단 말이야 자식한테 간다고 자식이 걱정되는 것보다 얘가 만약에 신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불리고 있어 나처럼 이렇게 앉아 갖고 있어 그럼 엄마도 시기 질투가 나오는 게 나는 도와줄 거 같은데 그것도 관섭을 하면 안 돼 아닌가? 내가 가는 거잖아 그치? 내가 하는 거잖아 내가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이렇게 소통하고 하는 거에 내가 하는 거지 엄마가 이러쿵 저러쿵 하면은 엄마가 신을 받아갖고 엄마가 해야지 아니 옆에서 그냥 심부름을 해 그런 거는 해줘도 돼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조금 풀어가셔야 돼요 엄마 이 집은 누구 하나 무당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 생각도 해봤어요 그 대 있잖아요 선생님들 하는 거 대 대를 한번 잡아 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늘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엄마 대 잡아 보셔야 돼 왜냐하면은 그냥 막 이제 엄마 아빠가 했으니까 화경이 보이나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대를 잡아보면 대의 층은 윤곽이 나온다 하더라고요 나와요 그래서 대잡으로 갑시다 갑시다 아니 지금은 안 되고 그냥 오방기이라도 좀 뽑아보면 할머니 할머니가 유공하게 들고 차 가지고 있으니까 신이다 소리를 해요 그래서 대를 잡아 가지고 판단을만 받는 게 맞아요 가자 말자 그런 게 이제 학답을 받아야 될 거 같아 그래서 대를 한번 잡아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늘 마음속에는 있었는데 마음만 가지고 있지 말고 해 왜냐면 해야만 이 집안에 안정이 찾아 들어와요 셋째든 넷째든 남아있는 내 자식들 길을 잡아 줄 거 같으면 엄마가 뭔가 판단을 내려주고 어떻게든 길로를 잡아줘야 될 거 아니야 엄마가 그거를 해줘야지 엄마 역할에 그냥 신진만 보내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기도만 하고 있지 모든 이 나라의 모든 신들을 다 불러서 도와줘 그러니까 엄한 귀신 자꾸 불러드리지 말고 알겠지? 그렇게 풀어 가세요 엄마 집은 팩트는 그거야 데자비 데자비 갑시다 해볼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